자 세팅인데 먼저 기 터브 부터 가입을 한번 해 볼게요 기 터브 들어가서 여기 사인업 누르시고 네 요거 눌러서 4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은 우측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거든요 요거 눌러서 세팅스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어 리포지터리 쓰라고 있는데 4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마스터 라고 되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메인 으로 고치고 업데이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요기 터브 세팅은 끝나는 겁니다